자, 가실까요? 아,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좋아요. 먼저 가봐야 되겠다. 언니, 일로 갈까요? 같이 들어가요? 제가 같이 듣고 있네요. 네. 무거워. 아니면 저 잡아주세요. 노래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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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니, 이제 다 왔어요. 그래. 리셉션 가면 되잖아. 잠시만, 언니 구경 한 번 하실래요? 아,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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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찾아뵙니까? 오늘 가문을 해보는 게 없지. 정리하십니까? 아직도 확인하고 있어요? 아직도 확인할 수 있을까? 괜찮아. 폴리아레스? 네, 네, 네. 왼 암브렐라 보이시죠? ATM? ATM? 네, 네. 더 친절하신 분. 따뜻하신 분. 어때요? 오케이. 땡큐 수 마치. You're welcome. 땡큐. 그라치에. 안녕하세요. 미란 언니. 여기야, 여기. 여기서. 여긴 내 리셉션. 여긴 내 리셉션이라고 써있잖아. 폴리아로 리셉션. 그러면 폴리아로. 리셉션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거 봤어? 아 몰라. 리셉션이라고 써있잖아. You have a reservation? 리, 세영 리? 세영 리? So you are 세영 리? Yes. Welcome to alberabello. Your documents, please. Ciao. Ciao, ciao. Frigo. French fries. And tomato salad. Yes. Pasta with sausage and tomato sauce. Yes. And... 저는 이거 먹고 싶습니다. 앞에 스프리츠. 네? 해버리지? 여기 칵테일인가 봐. 칵테일? 네. 앞에 스프리츠. 제 손으로 가르쳐요? The food of water which is good for you. marches and gist. Baby, I got you shook, got you shook. Got you shook. Baby, I got you shook. Got you shook. 어? 음료도 맛있어 보인다. 저거 뭐지?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논알코올이 이제... 어떤 맛이에요, 선배님? 익숙한 맛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 수 있는... 약간 홍차 같은데... 좀 개운해요. 약간 알코올을 넣은 듯한 느낌? 홍차인데 알코올이 들어있는 느낌? 약간 씁쓸한데 또 달고... 좀 힘들어가지고... 입만하다... 이거 카스인가? 그 카스가? 다른 색acie? 제가 초대에서 2시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nobody has a dream 진짜 보여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관현이 인사하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 카스가 기도하고... 럼? 암타치? 뭔가 진인지 럼인지 뭐가 있어요. 아! 직전 보니까 아 너무 예쁘다 응! 올리브 오일 좀 줄래? 아! 아 뭐가 이렇게 아휴 간장 종재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간장 종재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간장 종재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간장 종재도 이제 안 넣을게 아! 미스프지 미스프지 음... 플레이트 플레이트 포올 소스 아... 올리브 오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접시 달라고 그랬어 가서? 언니들 오일 많이 드세요 조금 덜어서 예쁘게 먹으면 되지 네 어... 귀여우니까 사진 한 번? 깔깔깔 귀여우니까 사진 한 번? 깔깔깔 어 귀여워 손 간장 pamięt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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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Cause 소금로 두 і 아 으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주 어 어머 노릿 노릿 노릿해요 great 그렇죠 말야 ret hop 干 자, 먹자 도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맛있ücken 한 번 아냐 아 여기는 이렇게 면 파스타를 안 쓰고 다 이런 파스타를 쓰니까 우리가 산 파스타네요 직접 만들어서 파시나 봐 너무 신기해 귀모양이래 아 진짜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 이거 하나만 살까? 이거 아직 입 안 됐으니까 섞을게요 이 파스타 맛을 봐야겠다 어때요? 뻑뻑해요? 어때요? 쫄깃하게 느껴지는 거? 쫄깃쫄깃하네 기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 드셔보세요 여기가 먹을게 고마워요 뜨거 음 좋아 맛있어? 응 정말 토마토 넣고 만든 쫄깃 쫄깃쫄깃하네 오래 씹으니까 또 재밌네요 식감이 밥 같기도 하고 뭔가 씹히는 맛이 있어서 나 진짜 우리가 산 그걸로 수제비 할 거야 기대할게요 언니 좋아요 그럴까요? 세영아 이거 먹어볼까? 마요네즈랑 케찹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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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시원해지는구나 시원하잖아 시원하잖아 물론 에어컨이랑 다른지 시원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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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까치가 있었어 아이 세영 어엉 세영 왼 샤침 섹시 도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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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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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쓰 아이고 하하하하 몸은 왜 저렇게 꼬는 거야? 쑥스러워 귀여워 이게 애교를 안 하다가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아니 애교는 못하고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귀여워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갈까? 이제 어디 가는데? 여기? 어 다가서 좌회전이야 응 가보자꾸나 아 예쁘다 나는 저런 건물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 5성급 호텔이래 아 그래? 이야 5성급이라니 뭔가 저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어차피 걸어서 가면 올라가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네? 둘이 뭘 열심히 뭘 하고 있네 둘이 든든해서 잠시만요 네? 홀맵이 말을 안 들어요? 어 어 확인하고 있어요 잠시 네 언니 아 언니 어? 반대야? 여쭈? 가보자 그냥 맨 뒤에서 갈게 아니야 길을 봐줘 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걸 이게 가끔 방향이 헷갈려서 내가 맨날 속았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죄송해요 진짜 괜찮아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여기 안 올 뻔했는데 5성급 호텔이 여기가 아니라 저 반대편 거기였어 그니까 좀 어쩐지 멀어지더라고 5성급 치고 조금 조그맣다 했다 2성급 치고 조금 조그맣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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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같은 식사 좀 더 먹겠습니다 고기 같은 생선에 이제 먹어야지 이제 먹으면 Darkness 놀러나 시간 미니 미니 언제랑 말씀 너무 시끄러워 언제라고 서년이랑 잘해서 기침을 놓아서 목이 저울 남집사 갑자기 추워지면 또 글렁글렁하지 자 일곱 시야 더 자 왜 힘들어 에휴 너무 자세 응? 먹고 준비한 동안 또 치우고 해야 되니까 지금 먹는 게 낫겠다 지금 몇 시야? 일곱 시? 어 여덟 시야 얼른 먹자 여덟 시에요? 응응 일어나 먹고 이제 준비해야 돼 오빠 강아지 일어나 일어나 이제 침을 흘렸어요 귀여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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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새우야 안녕 어서와 시영아 잘 잤어? 어 나 기침했어? 나 때문에 잠 못 잔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수건 올려줘 때문에 고마워 언니 건조해서?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